오늘 점심에는 간단하게 볶음밥 한번 해 볼게요 먼저 감자 한 개를 이렇게 4등분 잘라서 다이소해서 5등을 못 닦거든요 그리고 양파는 반개만 당근이랑 마늘은 같이 넣어주세요 스팸 하나만 세워줄게요 팬에 식용유 넣고 감자 먼저 볶을게요 감자 어느정도 익으면 아까 마늘하고 당근 그리고 스팸 양파 그리고 밥 치킨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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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넣고 굴소스 넣으셔도 되고 또 간장 넣으셔도 되고 편하게 넣으셔도 돼요 저거에 실패했던 오므라이스를 다시 한번 놓고 참깨 고기맛 계란 계란 고추 계란 고추 양파 고추 썰기 자 이렇게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.